안녕하세요. 오늘은 링거링, 미련, 32카운트, 4월, 비기너 레벨에 리스탈트가 한 번 있어요. 스텝할게요. 섹션 1. 오른발, 보드락, 리커버, 트리플 스텝. 오른발, 왼발, 오른발, 보드락, 리커버, 트리플 스텝. 왼, 오, 왼,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포인트, 크로스, 사이드포인트, 백 3번. 오른발, 왼발, 오른발, 사이드포인트.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쪽으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포인트. 세트포인트,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턴, 왼발, 백,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왼발, 사이드, 터치하면 더 오른쪽 사선 보시고, 사이드, 터치, 왼쪽 사선. 사이드, 터치, 오른쪽 사선. 바디롤, 두박자. 카운트. 1, 2, 3, 4, 5, 6, 7, 8. 투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탈트는 7번째 월 16카운트 후에 6시 방향에서 있어요. 마지막에 16카운트에 포인하지 않고, 투게더 하고 리스탈트 하시면 돼요. 7번째 월 6시 방향에서 할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탈트 8번째 월. 1, 2, 3, 4, 5, 6, 7, 8. 아홉 번째 월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 Thank you